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또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망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망하듯이 부드럽고 또 강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항한다라는 것은 다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미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삼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또한 예언자들을 죽이거나 학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31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없는 광야의 땅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여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버리고 나에게 등을 지고 나에게 그렇게 반역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혼한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초녀가 약혼을 했을 때 그 폐물을 기억하면서 소중히 그것을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일생 단 한 번 입는 그 예복을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너희가 나를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 백성이 나를 잊고 있으니 그 날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교훈과 그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귀찮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 징계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그 책망을 양약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것이 쓰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 책망을 거부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생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죄악은 자기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 죄로 인하여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만을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깨까지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원리이고 죄악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30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타락한 백성들은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과 또한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손에 가난한 자의 피가 선지자들의 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피가 묻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르냐 내가 수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달았습니다 한란을 당할 때 또한 광야의 시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점차 그들의 생활이 편해지고 좋아지게 되자 결국 그들은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죄악의 길로 즉 우상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결국 37절처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매고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이 머리를 두 손으로 싸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또한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는 형통이 없고 또 생명이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국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의 것을 극도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 복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또한 모든 책망과 모든 교훈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